세계 제일 큐티 포착한 반박이를 하는 반박이 샵 KB 반박이입니다. 저는 반박이스트입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곳은 절저히 예약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셀럽들도 많이 찾고 있는 굉장히 프리하이빗한 공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주세요.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박이가 하고 싶어서 오셨죠? 어떤 게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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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아! 저는 그래도 이왕 할 거면 좀 티를 내야 한 말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팔 안쪽에 여기 하고 싶어서 하트로 하겠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아, 예. 손등에 한 번 봬 보겠습니다. 여기다 하겠습니다. 왜요? 아, 아냐, 아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왜, 왜, 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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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옷이 못대로 내가 가지고. 이게 더 낫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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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못하. 어, 이거 어떡하니까. 셀럽들도 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요? 믿고 맡기십시오. 아니,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뭐 세탁소예요? 뭘 믿고 맡겨? 옷을 맡기란 거예요? 아! 오! 오! 선생님. 지어주세요. 네? 내가 생각한, 생각해둔 그림이 아닌데 그리고 위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트를 해주려면 거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트 거꾸로 뭡니까, 이게? 카카오톡 엉덩이 이모티콘 아니에요? 제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디자인했기 때문에 나가주십시오. 네, 경찰서죠? 여기, 여기 대치도, 여기, 여기. 고맙습니다. 여기가 신사장이 하는 곳이요? 뭐 해줄까요? 고맙습니다, 이거. 도끼 어떻습니까? 여기가 매출일입니다. 형아, 형아. 조금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귀엽게 되는 대카라고 생각합시오. 아, 아주 잘됐습니다. 너무 귀엽게 잘됐습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인증샷 한번 촬영하시고 해시템 올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17억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귀엽게 되는 것입니다.